오늘은 누구하고 같이 돌아볼까요? 뭐하고 놀지? 어떻게 놀게 정말 재미있게 노는 걸까? 누구를 만나지? 누가 나하고 놀아줄까? 헬로우 가이드 아 제이크다! 어머나 제이크 오래간만이야 오 미미 진짜 오래간만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? 오 나 지금 춤추고 있잖아 너도 같이 추자 너무 궁금하지 않니? 아 그래! 안겨! 나도 너무 재미있어! 맛있었나?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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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재미있었네 이렇게 이렇게 아 재미있어! 제이크 나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? 응 나 이렇게 춤추고 있었어 다른 친구들은 춤추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 오 그랬구나! 근데 제이크 나도 영어 단어 공부하고 와야 하거든? 응 알고 있어 다녀와 그래! 알았어 다녀올게! 응! 이따 갔다 오는 인도 같이 춤추자 응! 잘 다녀와! 그래 고마워! 나도 제이크처럼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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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춤을 추었다 이제는 공부를 할 시간! 자 시작해 볼까요? 그럼 간GER! 음! 삶이 있는 콜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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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뭐이 예이 예이 예 에이 엔 엔 y T T U U R I E E T P I I M M E E Adventure Time Adventure Time Adventure Time Adventure Time G D A A K K E E E J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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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venture Time In Jake Adventure Time Jake Adventure Time Jake 와 영어 단어 공부도 너무나 재미있게 잘했고 테이크하고 또 춤춰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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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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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you agai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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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